1. 장성일 강동수 선수의 구질이 별로 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속 3득점 장성일 2번의 서비스 이어집니다 네트 맞고 나가면서 강동수의 커트를 계속 낮고 회전 많이 주면서 장성일 선수의 범치를 유도해야 됩니다 장성일 장성일 강동수 공격을 노려봤지만 네트에 걸렸습니다 강동수 공격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벗어납니다 일칙로 책임 legend 들어가는 명의 배경을 강동수는 다시 앞쪽으로 넘어왔는데 끝전에 흐름이 끊깁니다 어쨌든 장성윤 선수가 강하게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예 장성윤 서비스 5분 네 공격 흐름 그 상대를 조금 흐트러트려야 됩니다 예 포핸드 공격 벗어납니다 지금 철저하게 초반부터 막아야 됩니다 예 장동수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핸드 공격 받아내면서 장성윤 장성윤의 서브 탑스픈랄리 이겨내는 강동수 그렇습니다 결국 공격력으로 해결을 했던 강동수였고요 이제 장성윤의 서브 강동수는 물러났습니다 끌어옵니다 강동수 강동수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응을 하게 주면 안됩니다 예 장성윤 버텨냈어요 강동수의 롱스톱 다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벗어납니다 이번에 벗어납니다 좋았습니다 지금은 강동수의 흐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이 공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첫 게임은 장성윤이 따냈습니다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아 장성윤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강동수의 서비스 아 완전히 트러블입니다 상성윤 네 그렇습니다 경기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브 강동수도 맞받아칩니다 대척 어쨌든 선고를 못하면 장성윤 선수가 공격할때 편안하게 합니다 예 강동수 리시브 되지 않았습니다 장성윤 선수에선 기세를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장성윤 예 자 강동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자 공격력으로 해 장성윤 선수의 서비스 두 번 이어집니다 강동수 초보로 대처해봤지만 네트 맞고 가고 찬스 볼 나면은 미들 공략하고 이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답답할건데 그래도 좀 이겨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장성윤에게 강동수 선수가 범실까지 없게 경기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강동수 아 그렇죠 예 서비스로 한점을 끊어가는 강동수입니다 많은 강동수 서비스는 장성윤 선수입니다 저 예 네 네 네 벌렸습니다 장성윤은 이 분위기를 바꿔야겠는데요 이번엔 다다르지 못합니다 강동수 네트 붙어있으면 세게 옵니다 이건 장성윤 선수 작전이 있는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상대 자리잡고 있으면 안전하게 걸고요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붙으면 그치만 아 예 자 네트에 맞 서비스는 장성윤 아.. 15구만에 공격으로 해결하는 점수 10대5 매치포인트 장성일 팀의 승리까지 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아.. 예.. 네.. 남편에 뵙지 못하고 사람과 함께 témo인 오쇼.. 사랑하는 tat 내 사랑은 1,2,1 그리고 뵙지 못하고